위험한 상견내 공식 블로그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절대 찾아볼 수 없는 스티어 영상들이 최초 공개되고요. 공감대 200% 이상 기대할 수 있는 깨알 같은 재미의 웹툰도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어디서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무동무진한 이벤트들도 거침없이 오픈텔 예정이니까요. 웃을 준비 즐길 준비 단단히 하시고 자주 방문해주세요. 페이스북 트위터에서도 만나볼 수 있는 위험한 상견내 공식 블로그 매일매일 제발 방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011년 위험한 상견내 대박 파이팅! 아, 진짜 무서워 죽는다. 아, 진짜 아프다. 아, 진짜 무서워. 괜찮네 너무. 야, 괜찮아요. 이 셔틈 영화에서.. 진짜 미안해요 근데 이거 깠어! 넌 타들. 신난다 이 셔틈! 월고싱해! 이 셔틈! 여자뿔서 좋봐! 좋봐! 아아, 아, 아아지요 언니. 제가 손을 조심하세요. 쪽석이 떨어지네. 우리 손신이 굉장히 좋더라구요. 피경이 있으니까. ㅋㅋㅋ 안 갈 필요 없이 여기서 만화나 그리고 있어. 저 걱정 붙들어 며시오. 안녕하십니까. 조현, 준입니다. 사진보다 억수로 더 미인신이. 저 지난 주말에도 손보고 왔어요. 아버지가 오늘 안으로 무슨 일이 있어. 알았어요. 내가 당장 찾아뵐 테니까요. 부모님께 말씀 드려놓으세요. 안녕하세요. 조현진이라고는 고향은 서울이고요. 고향은 서울이고요. 서울은 고향이고요. 뭐하러 따라 나온다, 아버님. 아닙니다, 아버님. 제가 따라 나오고 싶었습니다. 아버님. 교대 보고 다니는 거 같네. 내가 찾네. 야, 이 새끼XX. 내가 행례를 보여. 죽을려고 한 장 있어. 괜찮으세요? 어, 어. 아니, 대친 게 없어요. 저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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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 주시려고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다 드시라 할게요. 우리 희망을 가지고 다시 시작해 보아요. 예, 선생님.